당신에게 정말 미안한 말인데 이혼은 하지 말고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줘 당신과 난 친구처럼 지내고 대신 바람을 피워도 좋고 남자친구를 두어도 좋아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줘 생활비는 대줄게 아범이랑 명구랑은 꼭 쌍둥이 같더라 아침마다 내가 깨워줘야 일어난다 늦잠을 자는 버릇도 똑같아야 깨울라고 방문을 열어보면 꼭 보듬고 자고 있더라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잠을 자도 같이 자고 시상에 그렇게 사이가 좋은 놈들은 없을 것이다 공중도시 지은이 김다경 발걸음 소리에 눈을 뜨니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큰 키의 뒷모습이 낯설다 수면에서 헤엄쳐 올라올 때면 옷을 꿰고 있는 남자의 얼굴과 마주친 적도 있었고 낯선 사내가 잠들어 있기도 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방을 나간 듯 옆자리에 체온이 느껴졌다 여자는 남자가 닫고 나간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안구에 힘을 준다 힘을 주면 줄수록 사물로부터 아득히 멀어지는 것 같다 여자는 꿈인가 생각한다 꿈은 늘 황당하고 어슬프고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든 때문이다 눈꺼풀이 서절로 내려 덮인다 얼마쯤 지났을까 현관에서 낮고 무거운 쇳소리가 들린다 여자는 침대에 누운 채 활짝 열린 방문 사이로 회색 현관문을 바라본다 방에서 현관까지는 불과 2, 3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그름에도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시야가 흐리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다 빨간색 라운드 셔츠 차림의 사내다 누굴까 여자는 다가오고 있는 사내를 물걸음이 바라본다 여자는 선아품을 하고 나서 가게 밖으로 나간다 차도를 고치느라 파헤쳐놓은 흙둠이가 인도까지 흘려넘쳐 가게 앞이 어수선하다 한낮의 쨍쨍한 햇빛 때문인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여자는 두어 시간 전 그녀의 호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놓고 돌아간 우시가 비로소 생각난다 우시가 창고에 짐을 부려놓고 나서 아무도 몰래 여자의 엉덩이를 두세 번 도닥거렸다 그가 의미 있는 미소를 보냈을 때 여자는 우시의 입가에 고여있는 허연 침을 보았다 기다리겠소 우 여자는 읽고 난 메모지를 두 손으로 구긴 다음 이로 조금씩 찍기 시작한다 그녀가 근무하는 서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가장 한가한 시간이다 한낮이 지나 학생들이 학교할 시간이나 공무원들이 퇴근할 무렵이면 이 거리는 비로소 활기를 되찾는다 손님이 가게로 들어선다 여자는 얼른 책을 펼친다 책을 읽고 있는 여자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여성은 없다고 하는 종종 듣는 이 말을 실천하고 있을 따름이다 여자는 책에 시선을 두고 있었으나 내용은 알고 있지 않았다 여자는 가게에 들어와 이 책 저 책 펼쳐보고 있는 손님을 예의주시한다 그는 앞머리카락을 몇 번씩 썰어 올린다 그런 행동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여자는 어떤 가능성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 남자의 뒤로 다가갔다 어떤 책을 찾으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고실장의 말을 흉내내며 약간 등을 구부린 채 살짝 웃는데 여자는 자신이 살짝 웃을 때면 앞니 네 개가 환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콧등이 위로 지켜지면서 눈은 거의 감겨버렸다 여자는 남자들이 소리 없는 웃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남편이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여자를 바라보며 콜라마 신하는 웃음을 흘린다 얇은 셔츠의 앞 단추가 두 개나 열려 있다 바지통이 작은 것인지 앞 지퍼 부분은 남성의 상징이 도드라져 보인다 남자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머물러 있다 여자는 잠시 전 향수를 꺼내 지마 끝에 살짝 뿌린 뒤 자리에서 일어났었다 이 남자는 사과 향기와 비슷한 아주 상큼한 향기를 맡았을 것이다 수지침에 관한 책 있습니까? 그 책은 저쪽에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가리키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고 여자는 앞장서 걸었다 어제는 환경에 관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갔다 다양한 독서광인가 아니면 가족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있는 것일까 남자는 책을 들고 목차를 훑어본다 남자는 계산을 마친 다음 여자를 힐끗 돌아보았다 무언가 말을 할 듯 하다가 책을 끝내주는 바람에 시선을 내렸다 여자는 남자가 흘려놓고 간 무언가 말할 듯 했던 그 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관역의 중심에 화살을 꽂듯이 미소를 날렸고 동시에 남자의 윙크를 맞받았다 여자는 남자의 뒤를 따랐다 남자는 여자보다 대여섯 걸음 앞서 걸었대 탄력 있는 걸음걸이었대 여자는 속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대 앞서 가던 다리가 갑자기 휙 돌아섰대 그 순간 여자는 깜짝 놀라 발을 멈추었대 난감한 시선을 그둘 사이도 없이 남자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바꼬같은 미소를 지었대 제 걸음이 너무 빨랐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따라 근처 호프집으로 들어갔다 여자가 서점으로 돌아왔을 때 카운터에는 여사장이 나와 있었다 날이 선 여사장의 시선이 여자의 몸에 꽂혔다 여자는 움찔했다 신을 바라보는 여사장의 우울한 얼굴은 직원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관심을 바꿔버린 듯 했다 가게를 났을 때만 해도 카운터에는 고실장에 앉아 있었다 언제 나왔단 말일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신가 외출하면 보통 한두 시간이라던데 고은이 엄마 몸매로 보나 나이로 보나 아직도 미소로 알 거야 여사장의 입에서 도끼가 흘려나왔다 어제는 미니 스커트에 반쯤 가슴을 드러낸 아가씨가 서점 앞을 지나가자 미모도 독이라니까 발광하듯 꾸미고 나가보아야 사내 사타구니나 빨지 별것 있겄어 남편의 바람기로 심통이 난 여사장은 걸핏하면 욕지거리를 서슴없이 내뱉었다 여자는 퇴근 전까지 여사장의 잡담을 들어줘야 했다 퇴근길에 여자는 우시가 기다리고 있는 대학 후문 쪽으로 나갔다 우시는 고물트럭 속에서 등을 구부린 채 자고 있었다 여자가 한참 동안 유리문을 두드리자 우시는 흐린 눈을 뜨고 둘려보았다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 애들과 남편은 어떡하고 오늘은 아무도 없어 뼈도 못 흐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 실험 가든가 여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온 우시는 탐색하듯 열다수평 아파트를 샅샅이 둘려본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이더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여자를 안아 올린다 우시는 마치 자기 집에 온 가장처럼 옷을 홀랑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간다 그는 냉수욕을 한 뒤 욕실을 나온다 그는 무언가 들떠있는 표정으로 여자를 애모하기 시작한다 벨 소리가 난다 우시가 바싹 긴장하며 여자를 똑바로 바라본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우시를 마주본다 우시가 먼저 벌떡 일어난다 여자는 옷을 입으려는 우시를 향해 손을 저으며 알몸으로 현관 쪽으로 나간다 여자는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노란색의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본다 피자 가게 배달은 아저씨가 서 있다 여자는 발소리를 죽이며 돌아선다 여자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우시는 벌써 옷을 입고 긴장한 얼굴로 서 있다 여자가 우시의 상의 단추를 열자 우시는 다시 옷을 벗는다 듣고 있냐? 오늘도 최고와 고은이가 우리 집으로 밥 달라고 왔더라 내가 일 나가고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딸기 하드를 먹었는지 시뻘근 색깔을 얼굴에 칠하고 옷에 흘리고 먼지와 땀범벅에 꼭 거지꼴이지 뭐냐 애들 밥도 차려주지 못할 거면 차라리 시댁으로 보내든가 시술로 보내 허구한 날 술이 아니면 수면제만 먹고 그 꼴이 뭐냐 그만해 깨워서 먹이려고 했는데 간신히 깨워놓으면 아침이라 먹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 애들이 당연히 그런 거지 직장 늦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알아 그치만 애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 안 한다고 그 속을 모르겠냐 홍수방 바람난 거 맞지 어떤 여자냐 주부냐 아가씨냐 아님 술집 여자냐 안 말 마 나 힘들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다 여자는 손전화를 닫고 책을 정리한다 불현듯 주위가 환해진다 가게 안에 불이 들어온 때문이다 여자는 창밖을 내다보다 말고 일을 계속한다 전화벨이 울린다 여자는 힐 끝 카운트를 바라본다 고실장이 보이지 않는다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간다 엘가 꽃집이지요? 장미 한 다발에 얼마에요? 꽃집이 아닌데요 이쪽의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긴다 여자는 신문을 들고 카운터 옆에 소파에 앉는다 오늘의 운세가 가장 흥미롭다 그녀가 날마다 신문을 보는 내용은 운세다 운세가 좋다면 로또를 살 생각이었다 요즘은 로또를 살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데 꿈마저 시원찮다 아니 웬 종이를 그렇게 찢어 놓았어? 여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여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뭘 찢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혹 새 책을 찢지는 않았는지 가슴이 둥둥 뛰기 시작한다 바빠서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발밑을 내려다보니 찢어진 신문조각이 발등까지 수북히 쌓여 있다 치마 앞자락에도 찢어진 종이쪼각이 매달려 있다 오죽 할 일이 없으면 기가 막힌다는 투어의 표정과 말투다 스트레스를 찢는 걸로 푸나 봐요 요즘 보는 금마다 찢어 놔요 언제 들어왔는지 고실장이 여자를 바라보며 말한다 그 소리에 여자는 화들짝 놀란다 며칠 전 슈퍼에서 계산을 마친 후 호주머니를 뒤졌을 때 찢어진 종이만 가득했다 귀가하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다 자신도 모르게 돈을 찢은 모양이었다 한 번은 여사장을 따라 쇼핑을 간 적이 있었다 여자는 여사장의 짐을 들고 먼저 밖으로 나왔다 그때 여사장은 여자를 뒤따라 밖으로 나오려고 발을 밖으로 내밀었고 여자는 택시문을 힘껏 닫았다 여사장의 발가락이 택시문에 걸려 끊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일로 여사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한동안 고생을 했다 여사장은 여자의 무심한 행동을 고유적인 행동으로 오해하고 해고까지 하려고 했다 다행히 집안 어른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이 붙어 있는 상태였다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실수가 찾아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손으로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요즘은 사장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대신 여사장이 가게에 나와 카운터 옆자리를 차지하곤 했다 여사장은 남편이 딸만큼 어린 여자와 동거하며 더러오지 않는다며 고실장에게 집안일을 숨김없이 얘기하는 것을 더러 알고 있었다 여사장은 고실장에게 부부 사이의 일까지도 샅샅이 들려주며 고민을 털었다 그럴 때마다 고실장은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훌훌 털어버리세요 남자들은 다 속이 없어요 라고 맞장구를 치며 위로를 했대 그러나 고실장은 여사장보다는 사장편이었대 그런 줄도 모르는 여사장은 무슨 일이 생기면 서점에 나와 집안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을 일일이 보고하며 의논하는 모양이었대 고실장은 그때마다 공경에 처한 사장에게 연락을 취해 일을 수습해 주었다 그런 공생관계로 인해 고실장은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었던 모양이었다 여사장이 거의 매일 서점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고실장에게 남편 흉을 보기 위해 나오는 지도 몰랐다 여자가 서고에서 책을 정리하고 서점으로 나왔을 때도 여사장은 열을 내며 남편 흉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다 이젠 여자 입술만 보아도 영업용인지 가성용인지 다 알 것 같더라고요 고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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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장의 미미한 맞장구에도 기운이 솟는지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다 여사장의 늑두리는 퇴근 무릎에야 끝이 났다 여사장은 글피다면 여자에게 먼지가 많다 쇼윈도우가 더럽다 하며 여자를 덜 볶았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여자를 진즉 쫓아버렸을 테지만 사장의 집안 친척이라 어쩔 수 없이 두고 있다고 여자의 면전에서 말하곤 했다 여자는 해가 지붕 꼭대기를 지나도록 누워있다 뱃속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난다 그럼에도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눈을 뜨면 말짱하게 살아있는 자신이 마땅하지 않다 수면제를 삼키고 눈을 감을 떼면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휴일이라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햇빛이 이동하는 방바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누워있다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졸랐던 것도 같다 이모집으로 달려간 모양인지 조용하다 당신에게 정말 미안한 말인데 이혼은 하지 말고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줘 당신과 난 친구처럼 지내고 대신 바람을 피워도 좋고 남자친구를 두어도 좋아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줘 생활비는 대줄게 남편의 얘기가 남편의 얘기가 여자의 귓바퀴에 멈춰 내려가질 않는데 수시로 남편의 생생한 음성이 살아난다 습습한 장마가 끝나자 이번에는 하늘이 장작불이라도 품은 듯 뜨거운 입김을 밤낮없이 쏟아놓는데 밤이 깊도록 목욕탕에서 놀던 아이들도 비로소 잠이 들었다 방 안에는 모기향이 무성하다 여자는 잠자리에 누워 더위와 시름 중이다 갑자기 현관 자물쇠에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자는 자는 척 누워 있다 방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남편은 불을 켜지 않는다 바지까랑이 스치는 소리만 가만 가만 다가온다 잠든 여자를 깨우지 않으려는 행동이 역력하다 실내는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만으로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을 만큼 희뿌연하다 스치는 소리가 아이들의 방문 앞에서 멈춘다 남편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한참 후 같은 소리가 다시 들린다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난 후 방 안은 다시 고요해진다 다음날 아침 여자는 방문 앞에 놓여있는 두툼한 흰 봉투를 보았다 남편이 놓고 간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가게를 정리하고 빚을 청산했으며 당분간 친구의 가게에서 전자제품을 수리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놓고 간 돈은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의 전부라며 4개월 정도 생활비는 될 거라고 했다 여자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듣고 있다 남편은 잠시 긴 호흡을 한 뒤 끊는다 여자는 창고 속에서 재고 정리를 하느라 빚이 땀을 흘린다 눈앞에서 먼지가 풀썩풀썩 날린다 입안에서 먼지 냄새가 난다 세일을 시작하기 위해 해마다 벌이는 행사였다 여자는 더위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지쳐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진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은 전기밥통 속의 밥을 먹고 잠들어 있다 여자는 잠시 아이들을 내려다 보다 말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간다 여자는 약을 삼킨다 의식이 사라지기 전까지의 즉즉한 기분이 못마땅하다 난데없이 낮에 만났던 남자의 얼굴이 떠오른다 섹스 도중 남자의 땀방울이 여자의 얼굴이나 목에 떨어졌다 남자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여자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여자는 섹스를 할 때 항상 눈을 뜨고 남자의 반응을 즐겼다 그 일은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 일이었다 남편과 섹스를 할 때는 눈을 감았다 여자의 기억에는 섹스 중에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남편과 다른 남자와의 섹스는 얼굴을 보며 하는 섹스와 보지 않고 하는 섹스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장사를 시작할 시간에 웬일일까 빗질도 안한 머리카락은 쭈뼈쭈뼈 서있고 쾅한 눈에는 핏발이 서있다 수염은 며칠이나 깎지 않았는지 코와 턱 밑에는 수염이 듬성듬성 돋아있다 입고 있는 난방과 바지는 땅바닥에서 뒹굴기라도 했는지 흑두성이다 무슨 일이에요? 여자는 놀라 물었다 나흘 만에 귀가한 남편은 대답도 없이 쓰러지듯 방바닥에 주저앉는다 술 냄새가 온몸에서 역하게 풍긴다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소주와 봉지의 안주를 꺼냈다 그는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신 뒤 마주 앉은 여자에게도 술을 따라 건네준다 여자는 갑자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단숨에 훌쩍 술을 털어넣는다 사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거듭된 남편의 외박에 불만이 쌓여가던 때였다 남편이 갑자기 굵은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한다 여보 왜 그래요? 여자는 심상치 않은 남편의 모습에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되묻는다 귀가하면 한바탕 싸움이라도 하려니 벼르고 있었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걱정이 앞선다 남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다 여자는 남편의 눈물을 처음 본다 그동안 남편은 껄빗하면 가게에서 자겠다는 전화를 날렸다 일주일이면 삼사일 정도는 을에 자고 들어왔다 요사이 가게에서 자는 날이 부쩍 길어진다 싶었지만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운 적은 없었다 홀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내보낸 터라 지쳐 쓰러질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그는 말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뭘 먹고 지내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일을 사과하고 싶은 것은 아닐 테고 무슨 일일까 남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는 벽 쪽으로 돌아앉으며 엉엉 소리 내며 울기 시작한다 여자는 불현듯 가슴 한쪽이 시리다 사기라도 당했을까 아님 장사가 망했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토록 슬프게 울 수가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여자는 제 손으로 술을 한 잔 따라 마신 뒤 수근을 가져다 남편에게 건넨다 남편은 수근을 구겨준 채 눈물을 훔친다 명구가 죽었어 내가 죽였어 전신에 퍼져가던 술기운이 한순간 말장하게 거친다 살인을 했단 말일까 내가 죽인 거나 진배 없어 내가 죽인 거야 남편과 레스톱 카페를 함께 운영했던 주방장 명구 그는 명구를 묻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명구가 선을 보러 고향에 가겠다고 해서 싸웠어 결국 내가 죽인 거야 그는 소주를 물 마시듯 마시며 안주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흘려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넘기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굵은 눈물이 주르 주르 흘려내린다 술병이 바닥났다 술 좀 더 가져와 여자는 혼자서 가끔 마시던 소주를 꺼내온다 내가 죽였어 죽인 거나 다름없어 그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쿵쿵 내려치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기도 한다 여자는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남편을 지켜본다 이제 남편은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뒹굴며 울부짖는다 방 안을 이리저리 뒹굴다 여자를 끌어안는다 그는 애설한 눈길로 여자를 마주 본다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어 여자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용서해 줄 거지? 여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훌쩍거리며 콧물을 닦고 눈물을 훔치는 동안 여자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들이 스친다 레스토 카페는 지하 1층에 있었고 홀을 지나 안쪽에 주방이 있고 주방 뒤쪽에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었대 그 방은 항상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겨울에는 음식을 만드느라 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해서 그래도 참을만 했지만 여름에는 바람구멍이라곤 환기통 하나가 창의 구실을 할 뿐이었다 여름에는 사우나실 그대로였다 좁은 방 안에는 각종 식재료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문이 닫히지 않는 옷장이 하나 있었다 옷장에는 남자들의 땀 내나는 옷들이 뒤죽박죽 걸려 있었다 햇볕이 들지 않은 방 안은 습습한 공기와 이상 야릇한 냄새가 났다 또 한쪽 벽에는 나체나 다름없는 여자들의 사진이 도배하듯이 꽂혀 있었다 그 방에서 명구가 혼자 기가하고 있었다 남편의 가게는 보통 새벽 3시나 4시쯤에 영업이 끝났다 남편은 고단한 나머지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에 쓰러져 잠든다고 했다 명구는 게이였어 집에 들어오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명구가 결혼하겠다고 하잖아 배신감이 들었어 당신이 우리 관계를 알면 난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 녀석이 싸우다 집을 나가버리잖아 다음날 명구 누나한테 전화를 받고 고향으로 달려갔더니 명구가 자기 아버지 무덤 옆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 뒤였어 남편은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쿵쿵 찌어며 운다 명구야 명구야 나를 용서해줘 너는 차디 찬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난 아직 살아있어 남편은 여자가 옆에 있다는 것조차 잊었는지 넋두리까지 늘어놓는다 그만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여자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은 아파트 상가에서 조그만 전파상을 하고 있었다 손님이 없어 다른 일을 해볼까 국내를 하고 있던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명구의 부칙임에 남편은 빚까지 얻어 레스톱 카페를 시작했다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는 영업이 늦게 끝나도 하루 매상을 모조리 들고 집으로 돌아와 고라떨어지곤 했다 몇 달 후 남편은 영업이 늦게 끝나 고단하다면서 가게나 시댁에서 자겠다고 전화를 했다 외박이 시작되고 나서 남편은 여자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임신한 몸이라 아이를 위해서 그러려니 했다 남편의 외박은 이틀에서 사흘로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출산 이후에도 잠자리를 피하는 듯한 남편을 느꼈지만 피곤하다는 말만 믿었다 평소 성욕이 왕성하던 남편이라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두 아이를 기르느라 스스로도 고단하여 잠들고 말았다 가게에 나가보면 남편은 한결같이 호를 지키고 있었다 외모에 신경을 쓴다거나 외출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성생활에 인색한 것 외에 별다른 변화 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기도 쑥스러운 일이었다 기다리면 가까이 오겠지 생각하며 지내다 보면 한두 달이 훌쩍 지나갔다 여자는 기다리다 못해 잠자리를 기피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몹시 당황하며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째 아이가 돌이 지난 뒤 여자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맏딸 고은이는 유치원에 보낸 뒤 남편은 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남편은 여자가 술집에 나오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에도 지장이 있다며 만류했다 다시 반년이 지난 뒤 여자가 소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슬그머니 반기는 눈치였다 여자는 소점에서 청소와 택배 판매 등의 일을 시작했다 퇴근길에 여자가 남편의 가게에 들려면 남편은 언제나 카운터에 앉아있었다 여자를 보면 빙긋이 웃는 것도 한결 같았다 그 무렵 가게에는 남자 종업원들 뿐이었다 여자 종업원이 없었지만 여자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다 비로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여름이 되자 남편은 가게에서 가까운 시댁에서 자겠다고 했던 날도 많았다 지하방이 무덥기 때문이었다 아범이랑 명구랑은 꼭 쌍둥이 같더라 아침마다 내가 깨워줘야 일어난다 늦잠을 자는 버릇도 똑같아야 깨울라고 방문을 열어보면 꼭 보듬고 자고 있더라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잠을 자도 같이 자고 시상에 그렇게 사이가 좋은 놈들은 없을 것이다 남편은 콧물을 훌쩍 끓이며 술병을 입에 대고 술을 마신다 명구야 여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온갖 푸념을 모조리 들으며 앉아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최고라고 할 거야 왜? 당신이 내게 최고의 행복을 주었으니까 딸이면 어떡하지? 딸은 아니겠지 만약 딸이라면 딸이면 최고라고 할 순 없지 딸이면 내가 예쁜 이름을 지어줄 거야 그렇게 해 당신에게 양보하겠어 하지만 아들은 있어야 해 아들을 낳으면 최고라고 지을 테니까 알았어 내가 최고를 선물할게 여자는 집을 뛰쳐나왔다 택시를 타고 시내를 달리다 변두리에서 내렸다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거리를 무작정 걸었다 몸뚱이는 흑개비처럼 둥둥 떠오르고 정신은 비로소 말가 귀신의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다 어쩔 거나 나와 아이들은 어쩔 거나 지난 2년 동안 여자는 성상 과부처럼 밤마다 뜨겁게 달아오른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 술과 수면제로 살았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었다 생리통이 시작되려 할 때 하체에 느껴지던 자결감 그 감각이 무섭도록 예민하게 살아나곤 했다 그 무렵이면 향기에도 아주 예민해져 어딘가 부딪혀 버리고 말 것처럼 몸스리치도록 내달리는 욕망의 속도를 꺾을 힘이 없었다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속수무책이었다 여자는 깊은 밤 약국 주위에서 소송 그렸다 약사가 등받이에 몸을 묶고 졸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하고 물었을 때 여자는 이 무심하고 둔한 약사의 눈동자를 피해 가느다란 입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몸 안에서 퍼덕퍼덕 아우성 치는 욕망을 해결해줄 약은 없는지 그런 약을 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자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다른 여자와 있는 게 분명해 깊은 밤 발광하듯 옷을 챙겨입고 두세 차례 남편에게 간 적이 있었다 몇 번인가 벨을 누르자 셔트 안에서 낯선 종업원의 음성이 들렸다 영업 끝났어요 고온이 엄마예요 문 열어요 셔트 문 안으로 여자가 들어갔을 때 홀 한쪽에는 어질러진 술자리가 아직 남아있었고 그 곁에는 알몸에 팬티만 입은 남편과 같은 모양의 종업원들이 하투를 치며 놀고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보았다 으아스런 눈빛 놀란 눈빛 당황하는 눈빛 그 눈빛들이 여자에게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아파트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남자 미용사도 있었다 이후 남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내일 밤에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주저없이 달려가리라 가서 단판을 내리라 생각했다 정작 아침이 오면 밤동안 일어났던 감성의 덩어리는 저만치 물려나 있었다 여자가 밤마다 온갖 상상으로 괴로워하며 욕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는 아르바이트 남학생들과 어둠 한쪽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포상마차가 나타났대 마치 등불 같다 여자는 등불을 찾아 흘려들었다 등불 속에는 나방처럼 찾아온 서노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자는 그들 옆자리에 앉았다 소주를 주문했다 주인 여자가 국물을 건네준다 술잔을 들어 올리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소주가 들어가자 목에서부터 찌르르 내상을 지른다 병나발을 부는데 옆에서 한 사내가 어이 병나발 건배 하면서 병을 내민다 갑자기 이 사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정답다 건배를 한다 건배를 할 때마다 병을 든 사내의 손끝에 시큼한 때가 보인다 이 사이로 희죽희죽 웃음이 새어 나온다 명구가 죽고 한 달쯤 지났을까 깊은 밤 남편이 불쑥 귀가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옷을 벗고 여자 곁에 누웠다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는 한 이불 속에서 손끝조차 닿지 않는 자세로 누웠다 여자는 자는 척 꿈쩍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가까이 다가올까 봐 두려웠다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아? 말해 당신에게 정말 미안한 말인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이들 데리고 이대로 살아줘 당신과 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잖아 대신 바람을 피워도 좋고 남자친구를 두어도 좋아 이혼은 하지 말고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줘 생활비는 대줄게 부탁인데 부모님이나 친정집 누구에게도 말하지마 이 일이 탄로 나면 아이들과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어 그 며칠 뒤 남편이 귀가했다 일요일이라 아이들을 보러 온 모양이었다 여자는 아이들에게 촌원짜리를 주어 밖으로 내보냈다 왜 애들을 내보내고 그래 여자는 아이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을 가로막았다 이혼하자 이혼을 하느니 아이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어 내겐 아무것도 없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난 이혼할 거야 이혼해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 이혼은 못해 남편은 소리를 지른 뒤 집을 나갔다 5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혼을 하자고 단단히 났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여자가 직장에 있는 동안 두세 번 아이들과 전화를 하고 집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 자상면을 사주고 과자를 안겨 들여보낸 적이 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약속 시간이 32여 분이 지났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자는 하염없이 문쪽을 바라보며 오가는 사람들을 마중하고 있다 만나자고 전화를 했던 사람은 여자였지만 만날 장소를 지정한 사람은 그였다 그가 장소를 모를 리가 없었다 술 먹고 나오면 만나지도 않을 거니까 술 마시지 말고 나와 당부까지 하며 약속했다 그가 식당에 나타난 것은 52여 분이 지난 뒤였다 식당 문을 열고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는 남편은 다른 사람 같았다 반쪽이 된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과음으로 넘어지기라도 했던 모양인지 이마와 턱에는 거무스름한 딱지가 눌러붙어 있었고 콧등에는 딱지가 막 떨어져 나갔는지 딱지 부분만 희고 연한 피부가 드러나 보였다 또 입고 있는 옷은 계절에 맞지도 않은 칙칙한 금정색 바지에 우중충한 회색 난방을 입고 있었다 비쩍 마른 몸에 배만 불룩 튀어나온 기형적인 모습이었다 5개월 전 늦은 밤이나 오후 잊을만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따고 소리 없이 집에 들어왔다가 한마디 말도 끝내지 않고 슬그머니 돌아가던 그를 보았지만 허리가 점점 불어간다는 생각은 못했다 다섯 달 만에 만난 그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여자의 앞자리에 앉았다 명구의 죽음 이후 줄곧 밤에만 보았던 그를 대낮의 식당에서 만나고 보니 아주 낯선 느낌이 들었다 이마를 내려 누르는 듯한 검은 머리카락 양쪽에 두 줄기의 샛노란 머리카락이 여까락처럼 눌려 붙어 있다 거친 얼굴은 마흔도 넘어 보인다 쾡한 눈은 여자의 시선과 맞추어 지지도 않는다 마치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표정이다 썸뜨겠다 명구를 읽고 난 그는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허물어져 있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의 입에서 이역한 냄새가 풍겼다 인사 말치곤 너무나 태연스럽다 여자의 마음을 미리 짚어본 그가 딴전을 피우느라 할 수 있는 첫 마디일 수도 있었다 주문해 생각 없어 그래도 먹어 너 좋아하는 생선 모둠 그거 시킬까? 아까부터 말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니 앞니가 두 개나 빠져 잇몸만 보인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는 남편의 친절이 불편하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다 여기 생선 모둠 하나 소주 한 병 어눌한 남편의 말시에 종업원은 주문 내용을 다시 확인한 다음 카운트로 돌아간다 여자가 즐겨 먹던 음식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조차 싫어진다 여자는 남편의 얼굴을 물거름이 바라본다 때로는 열망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몸부림치며 그리워했던 사람이 이 남자였던가 생각하니 거짓말 같다 그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섹스가 끝났을 때 사랑도 끝나버린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굳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섹스였을까 남편은 여자를 보면서도 낯선 곳을 헤매고 있다 난 아무것도 못 먹어 이대로 죽게 될 거야 술이 내 밥이야 요즘은 변비가 심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어 그는 종어분이 가져온 소주를 손수 따라 마신다 안주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술이 들어가자 콧마루의 연한 피부가 빨갛게 물든다 변비쯤이야 약국에 가도 금방 해결할 수 있잖아 그것도 병이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니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아 난 이대로 죽게 될 거야 죽는단 말 작작해 죽는다 해도 슬퍼할 사람 여기 없어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 죽는 사람 못 봤으니까 그는 담배를 꺼낸다 에이즈 검사는 받아보았어 흐릿하듯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린다 여자는 마치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무엇하면 내가 따라갈까 여자는 자신의 말 끝에 빅 웃음이 새어 나온다 진정으로 그의 건강을 위해 권유했다기 보다는 그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면 여자가 에이즈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 부담에서 노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권유했는지 모른다 그 일은 2년밖에 되지 않았잖아 10년 뒤에야 나타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실은 군대에서 얼마 동안 상사한테 당한 적이 있었어 모든 기능이 얼마간 정지되었던 듯 싶다 정신이 났을 때 그동안 염려했던 일 아이들에게는 이상이 없을까 그 생각뿐이었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괜찮은 거니? 갑자기 소리가 입안에서 맴돌 뿐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혀를 움직여 같은 말을 해보지만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는다 뭘 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럴 수도 있을까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여자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해보았지만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는다 이혼하자는 말은 꺼내야 한다 끝을 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나왔던 일이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여자는 답답함에 가슴을 쿵쿵 내리쳤다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혀를 아무리 움직여 보아도 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다 그는 여자를 보지 않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다 난 얼마 살지 못할 거야 병에 걸려도 수술해줄 의사도 없어 엄마 배고파 엄마 나도 고은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여자는 눈을 번쩍 떴다 열린 눈꺼풀 사이로 빛이 보일 뿐 시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자는 자신이 눈을 뜨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다 눈에 힘을 주어도 앞이 흐릿하다 낯익은 꽃무늬가 나타났다 꽃무늬는 점점 뚜렷해졌다 방이었다 여자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최고야 고은아 마른 입술이 얼른 떼어지지 않는다 최고와 고은이는 네 시댁에 보냈으니 그리 알아라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부모도 없는 거진 줄 알았겠냐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오늘이 며칠인지 한참을 정신을 모아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고개를 돌리니 그녀의 머리맡에는 약봉투와 약봉지가 널려 있다 불면증 약은 필요시에만 드세요 문득 간호사의 사무적인 음성이 들린다 에이즈 검사 결과는 5분 후에 나옵니다 여자가 소변을 보려고 팬티를 내렸다 뜻밖에도 팬티가 몸에 붙어 내려지지 않는다 간신히 팬티를 내리니 무성하던 음모는 보이지 않고 붉은 반점이 배꼽까지 쫙 깔려 있다 여자는 절망적인 시선으로 반점을 내려보다가 몸을 떤다 여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도망치는 여자의 어깨를 누군가 거칠게 낚아챈다 여자는 남자의 손에서 노연하려고 발부둥치다 깨어난다 여자는 한참 동안 어둠 속을 노려본다 꿈이 아닌 실제의 일처럼 생생하다 잠이 들면 또다시 꿈속으로 빠져들까 두렵다 그때 병원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어 여자는 손전화를 더듬어 찾는다 아저씨 여기 천치로에요 지금 오실 수 있어요? 기다릴게요 또다시 아저씨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시기 위해 남편의 이 시선을 지켜주시기 위해 손을 지켜주시기 위해